육변을 하고 팀주인 존나 방해라고? 아.. 팀욕 30개, 적팀 20개, 칭찬 마이너스 10, 시간제한 7시까지?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욕을 먹어야 돼? 그러니까 막 ㅅㅂ 막 이렇게 욕먹어야 돼? 언급으로 하자 언급! 언급으로 인정해줘야지, 어. 내 탓 하지마라. 내 탓 노노해. 오케이, 닉네임 좋고. 간다. 아, 근데 표방이야. 아, 망했다 야 이 탓. 아니 언급 없어. 언급 없다, 아직. 아 맞다. 백인. 아 맞다. 네. 아 맞다. 아 맞다. 아 맞다. 아 맞다. 아이고 아니 레드팀에 정.. 흐흐흫 음악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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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탄판 이 방탄판 정답 우리 팀 제멋하네 레드 싹 다 갈아야겠네 나도 킥해줘 왜 나는 킥 안해 야 나는 왜 킥 안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킥 킥당했고 우전 가야지 우전 애들이 좀 격한 게 있더라고 킥 킥 킥 아 다 피해 난리다 다니 좋아 좋아 다 못 참 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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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랄 이게 왜 빠져 열심히 마왔어 왜 저러지 짱짱짱 일단 언급했다 언급했다 제대로 달려도 못하는거 같은데 오케이 좋아좋아 간신동자네 오케이 간신동자네 간신동자네 간신동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